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기회 화훼산업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대의 왼쪽 뒤편을 봐주십시오 우리 기회 화훼산업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회 화훼산업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회 화훼산업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회 화훼산업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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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아름다운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